와 이거 뒤돌려치기인데 그러고 있죠? 그렇죠 이게 됐나? 난구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푸는 사람 살짝 봤는데 너무 어렵던데? 신세계백화점 50만원권을 주려고 하니까 진짜요? 알아서 하겠죠 파이팅! 그러면 한번 세팅해주세요 난구 프리 오케이 디피컬트 샷 오케이 이게 프리의 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 광구의 답은 없으니까요 빵! 이렇게 해서 이건가? 한번 도전? 누가 먼저 도전하시겠어요? 되는데 누가 먼저 도전? 도전? 챌린지 오케이 누가 도전? 예은? 누가 도전? 와 이거는? 저는 너무 하실 것 같은데? 원 원 제로 투 미? 미? 원 투 트리 오케이? 도전?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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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편안하게 한번 레드볼로 한번 가는 거 볼게요 원 원 투 아 믿어서 와 이거 뒤돌려치기인데 그런거죠? 그렇죠 네 뒤돌리기 이게 됐나? 이게 뭐 한 번에 끝냈는데요? 한 번에 다 끝났네. 서프로님. 코리아 자존심 있죠? 한 번에 가세요, 빨리. 신세계 상품 거 50만원. 50만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부치겠어요, 만약에 프로님이라면? 흰 걸 치겠죠. 흰 거 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흰 거 쳐서 또. 다른 거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른 거로. 걸어치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얘기해주고 하긴. 위민이. 원백을 쳐서 다른 걸 맞고. 코너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걸어치기를 쳐서 코너에 모여서 온다고요? 그렇죠. 길 것 같은데. 거기 걸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걸리는 게 힘들죠. 우리 서현민 프로님께서는 걸어치기를 쳐서 내공이 이쪽 모서리에 와서 돌아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건 2점짜리, 2포인트. 그러면 쿠드로 형님 1포인트, 2포인트 위드. 이렇게. 이브메이드, 이브메이드. 우리 김 프로님도 생각하세요. 저도 아요? 그럼 다 해야죠, 상품권인데. 오! 노키스. 노키스. 오! 노키스. 오! 이게 또 되는구나. 와 이게 또 되는구나 아 진짜 이게 여기 보낸다는 자체가 그죠? 방송 보시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에이 지들 몇 번씩 했겠지 하지만 아깝고 몇 번 한 건 있는데 지금은 진짜 한 번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풀볼 그리고 이 쪽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숙제를 푸는 거를 우리 푸드롱 선수께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여연이는 어떤 걸 하시라는 거죠? 투 바운딩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한 거 리로치기로 바운딩 스피드 오 우와 나도 이거였는데 회전이 많은 거죠 이거는요 오 오케이 자 실패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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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챌린지 저요? 낮이다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자 첫 번째 도전입니다 회전 좀 빼고 아니야 아니야 좀 더 빠르면 저기서 더 빠를게요 형 진짜 당구 천재 소녀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 LPBA의 정말 최강자 아닙니까?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진짜 대박이에요 한 번에 지금 푸드롱 형님 세 번 서미 프로 두 번인데 맞아요 한 번에 더 아 네 왜 몇 번 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스트 챌린지 오케이 나도 한 번 답을 한 번 이제 다 나와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만약에 흰 공을 먼저 쳐도 되는 거예요? 흰 공? 오케이 나는 your choice your choice your choice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이건가? crying 미소 미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노 팁? 노 인벌리시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반팁 반팁 스피 소프트 소프트 디지털 슬로우 소프트 스피드 스피드 굿 스피드 아주 좋았어요 스피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못 믿었다고 스피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실 팁을 처음이라도 그냥 이를 맞춰봤다는 생각이 너무 안쳐봤던 공이라서 얇게 가면 괜찮아요 오 좋아요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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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이브 하자 다음부터는 이게 왜냐면 편집 때문에 란다니까 라이브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자 다음 거 갖고 와봐 와 근데 이건 뭐야 이리로 집어넣는다는 것 같은데 새우치기로? 그것도 안 되게 막내가 와가지고 와 와 와 와 와 와